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유영재와 결혼했습니다. 소속사 스타이센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가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시비를 밝혔습니다. 남편은 유영재 아나운서로 CBS 가요 속으로와 SBS 러브 FM 유영재의 가요쇼를 거쳐 현재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의 신앙과 신뢰를 쌓아왔으며 최근 혼인신고를 마치고 양가 상견례를 마쳤다며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새로운 출발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우은숙은 1981년 9살 연상인 동료 배우 이영하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지만 2007년 이혼했습니다. 선우은숙과 이영하는 이후 2020년 부부 토크쇼 MBN 속프리쇼 동치미의 13년 만에 방송에 함께 출연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 이혼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